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늘어남에 따라 잦아지는 학교장 상대 행정소송에 대해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학교장이 학생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찾아 소송 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비료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경북교육청 고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도 전액 지원합니다. 경북교육청 고문 변호사